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의 내 집 마련 언제가 좋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 카페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구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제가 따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재테크 스쿨을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검색이 안된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www.take3000.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제가 뭐 회원들끼리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올라온 고민을 제가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분에게만 영향받는 그런 고민은 아닐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일부러 방송을 만든 거죠. 먼저 고민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는지 이분의 상황도 좀 알고 대답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요. 이분은 서울 광장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애들이 뭐 되게 어려요. 둘 다 초등학생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를 하고 계신 거죠. 서울 광장동은 천호동 강동구 천호동 쪽에서 한강을 건너가면 강북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워커일 호텔이 있고 뭐 가깝게는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데 어찌됐든 서울에서는 동쪽에 치우쳐져 있고 강북 쪽 한강에 거의 붙어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살기는 괜찮은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 딸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시니까 나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인 거죠. 서울에서 맞벌이 안 하면 좀 팍팍 하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여기로 전세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4년 안에 30평짜리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2년 전에 전세로 딱 오면서 내가 여기서 전세 딱 4년만 살고 그 다음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왜 그럼 2년 전에 안 샀을까? 2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바로 거기에 글을 써놨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대출을 40% 이상 받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년 전이면 문재인 정부 전이죠. 박근혜 정부니까 대출도 60%, 70%씩 해줬단 말이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분이 전세를 3억 9천에 산단 말이죠. 돈을 한 4억 정도 있는 분인데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집 사는 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지금 전세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선 여기서 잘못한 거죠.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4년 뒤에 돈을 모아서 살 거였다면 미리 사고 4년간 대출을 갚았으면 됐겠죠. 어차피 조삼모사인데 왜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값이 그 안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4년 동안 그냥 현금만 모으면 되니까 오히려 싸게 맺힌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분은 4년간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대출을 조금만 받고 집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안 봐도 제가 알 것 같아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애들도 되게 아기잖아요. 2년 전이면 2살, 4살인데 맞벌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기들 둘을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열심히 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년 뒤에 집을 사야 되니까 대출받기 싫어서 4년 뒤에 집을 사는 걸로 미룬 분이라면 아마 악착같이 모았을 거야. 그랬겠죠? 그리고 그 2년간은 딱히 집이 많이 안 올랐대요. 그래서 아 내 계획이 잘 맞았나 보다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그랬지만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의 집값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쓰면 쓸수록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딱 2년만 더 집값을 좀 잡아주면 내가 딱 2년 뒤에 지금 모이는 속도면 딱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슬슬 오르더니만 최근에는 완전히 폭등을 해가지고 8억 이상으로 매매가가 급등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마 8억 정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는 뭐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하는 집이 갑자기 1억 5천 정도 올라 버린 거죠. 그러면은 내가 4년간 집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악착같이 2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두 분이 맞벌이를 해서 예를 들어 1억을 번다고 한들 1년에 뭐 6, 7천 저축은 못할 거 아닙니까? 아기가 둘이니까? 아마 뭐 많이 하시면 뭐 3천에서 뭐 4천 정도 하셨겠죠? 4년 정도를 4천만 원씩 모으면 한 1억 6천 정도 되니까 전세 4억에 1억 6천 모아가지고 얼추 뭐 그 정도 집을 살려고 하셨을 거예요. 대출 조금 끼고 근데 내가 4년 동안 모으는 돈 이상이 1, 2년 만에 급등해 버리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 멘붕에 빠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어주신 게 전세금은 3억 9천이고 광장동에서 두 달 대학 갈 때까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최소 15년 애들 졸업할 때까지라면 한 20년 뒤까지 살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저보고 이제 골라달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냐? 지금도 절약을 하고 있지만 정말 미친듯이 절약해보겠다. 이미 1억 5천이 벌어졌으니까 그것까지 따라잡으려면 더 저축해야 되겠죠? 진짜 이제 뭐 구멍난 팬티 입어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절약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대출을 최대한 받고 원래는 대출 40% 이상 받는 것도 싫어하셨던 분이 이제는 대출 40% 최대한 받고라도 3년 뒤에 사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 이겁니다. 안 되는 방법이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더 올라가죠. 집 사는 방법 두 번째로 생각하신 게 18년도에 왠지 급락할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4월부터 양도세 중가를 한다고 그러고 보유세 올린다고 하고 재건축 연안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린다고 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18년도에 급락하면 그때 전세를 끼고 본인이 3억 9천의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남의 돈을 끼고 지금 우선 갭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빼주고 내가 들어간다. 이 전략을 짜신 거죠.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고 다른 곳에 집을 산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심각한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생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제가 무료 강의도 하고 유료 강의도 하니까 그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뭐냐 저희가 어디 살고 있는데 집이 꼭 어디에 필요합니다. 회사가 어디여서 아니면 아이가 학교를 다녀가지고 어디어디에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전세나 월세로 얻으세요. 그리고 사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대답이죠. 아니 전세나 월세로 살면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전세값도 막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대출받아서 집을 사세요. 그리고 대출 갚으시면 되죠. 집값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세요. 전세값 올라가면 다 내 돈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벌써 지금 본인이 본인을 부정하는 상태가 됩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는 또 고민이 오는 거죠.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걱정되시면 그냥 전월세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따라오죠. 그랬는데 오르면 어떡하죠? 자 뭐냐. 이 메비우스의 띠죠. 본인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샀다가 오르면 어떡하지?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반복만 하면서 시간만 보낸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아 안 사길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낸다. 자 원인 분석을 못하니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거 왜 사야 되지? 왜 안 사야 되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기준이 없는 거죠. 고민의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꼭 내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집에서 내 집이란 얘기는 내가 이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장동에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은 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면 15년에서 20년 정도 전월세로 사시면 됩니다. 광장동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에서 5년 살다가 다른 아파트 가서 또 5년 살고 그 다음에 뭐 빌라 가서 또 5년 살고 어떤 아파트에서 그냥 20년을 쭉 살 수도 있어요. 왜 광장동에 집을 사야 하는가? 라는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광장동에 집을 사야 되는 거지? 서울에 집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광장동에 내가 집을 살 필요가 있는가? 살고 싶으신 건 제가 알겠는데 왜 사야 됩니까? 대부분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냥 이 동네가 좋아요. 이런 분도 되게 많고요. 그냥 여기가 고향입니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았어요. 친구들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광장동 말고 다른 동네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서울 어디서 살든지 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고 조금 의정부에 나가서 산들 구리에 가서 살든 일산에 가서 살든 어차피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주말에 마트 가서 장 보고 평일에는 애들은 학교 가기 바쁘고 학원 갔다 오기 바쁘고 나는 일하기 바쁘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별로 차이 나는 거 없거든요. 근데 그냥 나의 집착 같은 거죠. 어찌 보면. 전월세 살아도 충분합니다. 제가 광장동에 살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전월세 살면 됩니다. 그러면 고민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왜 집을 사야 되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자 예상되는 답변들 뻔합니다. 제가 한두 번 이런 얘기를 해본 게 아니겠죠? 우선 남의 집에 사는 게 싫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집에 20년을 삽니까? 어떻게 이사를 전전하면서 삽니까? 마음 불안하게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지금 대출을 받던 전세를 끼던 당장 사면 됩니다. 당장. 어차피 나는 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집은 15년에서 20년 동안 내가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냥 지금 사세요. 오르나 떨어지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공급이 엄청 많다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사면 안 될까요? 지금 샀다가 빠지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돈 욕심이 낀 겁니다. 단순히 남의 집에 사는 게 싫으시면 지금 사면 되죠. 지금 사서 빚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사는 게 싫어요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남의 집에 사는 것도 싫지만 돈을 좀 벌고 싶어요. 라는 마음 때문에 집을 사는 거죠. 내 집이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딸이 대학 갈 때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동안 안 파실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사면 2038년도에 파실 건데 그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비싸져 있죠. 지금 8억에 사면 그때 되면 한 15억 갈 겁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갈 거예요. 왜 그렇죠? 2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죠? 20년 전에 내 월급이 얼마였죠?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고 집은 당연히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8억에 사나 7억 8천에 사나 7억 5천에 사나 어차피 나는 20년 뒤에 팔 건데 지금보다 비싸져 있으면 비싸져 있을 것이고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를 사시면 그때 되면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어 있겠죠. 중간에 요동을 쳐도 결국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 어떻게 집값이 빠지기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요동은 치는 거죠. 그렇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안 팔 건데 떨어지면 뭐가 의미가 있죠? 떨어진 가격에 내가 안 팔 건데 맞죠?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안 팔 건데 오른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내가 팔아야지 벌죠. 근데 팔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집에 살고 싶은데 내 집 팔고 또 다시 남의 집에 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민이 해결이 됐죠. 그런데 그게 고민의 끝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사실 제가 광장동도 좋은 동네라서 살고 싶긴 한데 이 동네가 앞으로 유망해요. 왠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서 돈도 벌고 싶어요. 여기도 오래 살면서 나중에 돈도 벌어가지고 이걸로 노후도 대비하고 우리 두 딸도 결혼도 시키고 그러고 싶습니다. 라는 게 큰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고민입니다. 완전히 다른 고민이에요. 뭐냐?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어디서 벌든 벌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꼭 내가 거주하는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광장동에 살고 싶으면 그냥 전세나 월세 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에 투자해서 벌면 됩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꼭 광장동에 어떤 아파트를 사서 이게 몇 억이 올라서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어디서든 벌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대다수의 부동산 쪽에서 투자하려는 초보분들이 실패를 맛보거나 집을 못 사거나 뭐 그래서 나중에 뭐 몇 억이 올랐어요. 작년에 안 산 게 너무 후회돼요. 와이프가 사자고 했는데 제가 말려가지고 집에서 뭐 면이 안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투자와 실거주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남의 집에서 사시고 돈은 다른 거에 투자해서 벌면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집이 필요하다. 내가 광장동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집을 하나 빌려서 사시면 되고요. 남는 돈은 다른 곳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추가 고민이 있죠.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게 이겁니다. 아니 그럼 남의 집에 15년, 20년 계속 얹혀 살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죠. 어떻게 남의 집에 삽니까? 라는 마인드가 강렬하신 분들이 많죠.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남의 집에 살면 안 됩니까? 남의 집에 살아도 되죠.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면 되잖아요. 월세 달라고 그러면 월세 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죠. 맞죠? 아니 어차피 집이라는 거는 비만 피하고 창문 달려있으면 살 수는 있죠. 내 집에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남의 집에 살면 집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살면 갑자기 우리 집안에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됩니까? 답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내 집에 살아야 돼 라는 그 마음 때문인 거죠. 그 마음이 너무 크면 그냥 지금 집을 사세요. 그런 마음이 너무 크신 분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집에 살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말씀하셨고 나도 그게 너무 그러고 싶다면 그냥 지금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마음 편하고 되게 좋거든요. 현실적인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싫어요. 이사 다니면서 가구 망가지고 이사 때문에 좋은 가구 사지도 못하죠. 우리 집 사면 그때 가구 바꾸자고 맨날 다짐하면서 소주 한잔 하시는 부부들 많죠? 자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살면 이사 안 갑니다. 진짜로요.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한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를 사는 게 좀 걱정되는 분들 있죠?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좋은 가구 못 사겠어요. 아니면은 다음 집에 가서 이 가구들이 좀 모양이 안 맞으면은 집이 좀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단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세 사시면 됩니다. 뭐 이 집에서 전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옆동으로 가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옆동 가서 살다가 또 다른 데 이사 가라고 하면 또 다시 다른 동으로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 학교도 계속 같은 데를 다닐 수 있고요. 우리도 계속 똑같은 데서 살 수 있어요. 동호수만 바뀌는 거죠. 저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임차인 중에는 5년 동안 전세를 계속 올려준 세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월세를 내는 세입자도 있어요. 저는 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굳이 내보낼 이유가 없죠? 그럼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계속 잘 내시잖아요. 그럼 제가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사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사비가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죠. 2년마다 이사비가 막 2,300씩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면 그게 훨씬 큽니다. 재산세도 작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웬만한 집들은 재산세 2년 내면 이사비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비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취득세나 재산세가 훨씬 큽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가구 못 산다. 좋은 가구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테리어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런 분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집 사시면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는 분들 있죠. 멋있게 꾸미고 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집을 사세요. 나중에 나중에 미뤄봐야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인테리어 잘 해놓고 안 살아도 되거든요. 처음 새 집 이사 갈 때만 인테리어 욕심이 생기지 뭐 6개월 1년 살면 또 그냥 대충 정리도 안 하고 살죠. 대부분 그리고 가구 못 산다는 분들은 그냥 그 아파트 한 동에서 계속 이동 살다가 저동 살다가 왔다 갔다 전세 월세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뭐 어때요. 같은 평형인 물건은 수두룩한데 다른 층으로 이사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꼭 내 집에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별로 없다.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다.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이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당장 사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인테리어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집을 사서 고치세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은 그냥 경기도 용인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면은 집이 되게 싸거든요. 그런데 가서 즐기면서 사시면 되죠.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절대로 나쁜 인생이 아닙니다. 용인의 단독주택을 사면 당연히 서울에 같은 돈 내고 아파트 사는 것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크죠. 잘 안 올라가니까 서울이 3억 올라갈 때 용인의 단독주택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단독주택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 간의 행복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개도 키우면서 살고 악기도 다루시고 어떤 분들은 지하에 AV룸 해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게 꾸며놓고 살죠. 그런 건 서울에서 아파트 살면서 하기 힘든 거거든요.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 대신에 부자 될 생각은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내 집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그 동네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실거주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문제죠. 뭐가 문제냐 모든 재산을 집에 올인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도 지금 전세금 3억 9천이 거의 전재산일 건데 거기에 모은 돈이 있겠죠. 그런 돈을 다 합쳐서 대출까지 낀 다음에 어떤 집을 하나를 사는 거죠. 모든 자산이 다 내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올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죠.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죠. 가구도 세팅 다 해놨고 인테리어도 뭐 천만원, 이천만원 발라놨죠.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라도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생각으로 왔으니까 올라봐야 뭐합니까? 팔질 않는데 그리고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면은 부자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내 전재산이 여기 묶여 있거든요. 다른 걸로 돈이 벌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이 좋은 투자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용인의 산골짜기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2층집 옛날에 좀 유행하다 요즘에는 한물관 땅콩집 같은 거 있죠. 내가 그런 게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됩니다. 그게 좋은 투자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투자로만 보면.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사시면 되죠. 근데 거기다 내 전재산을 올인해놨다가 만약에 좋은 투자처가 아니어서 안 올랐다면 남들은 막 몇 억씩 올랐다는데 나는 한 푼도 안 올랐다면 거꾸로 떨어진다면 부자가 되기는 글른 거죠. 그래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꼭 살아야 되는 동네가 좋은 투자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멋있는 집에 살고 싶은데 부동산 투자는 그런 거와 좀 거리가 먼 경우가 많거든요. 돈은 다른 곳에서 벌어도 됩니다. 내가 살긴 싫지만 투자처로 유망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돈을 투자하시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사세요. 제가 작년에 부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 초니까 벌써 1년도 넘었죠. 아마 2년 가까이 됐을 텐데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경기도 성남 구시가지의 집을 사라 거기에 1억짜리, 1억 5천짜리 반지하 8천만 원짜리 많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는 정말 살기 싫은 동네야. 살기 싫은 동네다. 가면 정말 낙후되어 있고 정말 저소득층인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투자처로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세기구 사시든 대출받아서 월세를 받든 몇 개 사놓으셨으면 꽤나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못하는 분들은 내가 성남 가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에 투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투자한 곳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전세나 월세를 감당하시면 나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좋은 집에서 전세나 월세를 어쨌든 싸게 사니까 좋고 남는 돈을 다 유망한 곳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꼭 굳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다가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는 마시라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전도 유망한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죠. 저는 강남에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왜 우리는 강남 가서 살 수 없어? 우리도 한번 강남 가서 살아야지. 우리가 능력이 되는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런 능력이 되는가? 아니 사람이 귀천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나도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왜 내 친구는 결혼해서 저기 서초동에 친혼집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여기 수원에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못나서?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집주소가 강남이라고 부자가 절대 아닙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집주소가 있다고 해서 남들이 강남 살아? 너 부자다.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부자가 아니면 말짱 꽝이죠. 강남에서 사는 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우선 물가도 되게 세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강남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 가려고 하면 회사원들 맞벌이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 동네 가면요. 생활비로 천만 원 쓰는 아주머니들 되게 많고요. 2천만 원 정도 쓰는 아주머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강남 가면 외제차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소나타 취급받는 게 BMW죠. 그런 거를 괜히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강남에 집을 샀다고 한들 거기서 과연 중간 이상 갈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거기 가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 가서 살고 싶으시면 집을 사서 나중에 언젠가 그거 갚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사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업을 하시든지 의사하시면 개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된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강남 가서 살면 그러면 동네 이웃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서 살아도 힘들다. 힘듭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몰라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에서도 그렇게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살았거든요. 초기 정착했던 사람들. 근데 지금은 많이 손받김이 돼가지고 정말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무리해서 간들 좀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죠. 갭투자로 강남 하나 사놓고 언젠간 내가 저 집 가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뭐 전세 8억 끼고 사죠. 아니면 뭐 전세 12억 껴놓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전세 빼줄 돈이 없어요. 내가. 내가 그 돈이 없어요. 내가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8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회사원이. 그럼 대출 받겠죠. 대출을 뭐 8억을 받아서 전세를 빼준다고 칠게요. 그럼 8억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낼 능력이 없죠.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사서 올라서 팔 수는 있겠죠. 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강남에 들어가서 사실려면 이래나 저래나 8억에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무리하든지 부모가 물려주든지 그냥 자수성가로 강남 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또 있죠. 그러면 저는 뭐 평생 남의 집에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제 집 사면 안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 뭐 빚 있는 거 정리하고 뭐 집 팔고 주식 팔고 청약통장 깨고 다 정리했을 때 한 10억 정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때 집을 사세요. 아니면 거꾸로 부모님이 나한테 한 10억 정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우리가 한 10억 정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집을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집을 사지 마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 좋은 곳에 투자하시는 게 낫다. 자 왜 그러냐. 한 3억 정도 뚝 떼가지고 대출을 왕창 끼고 내 집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싶다. 그럼 요즘에 대출이 뭐 한 40%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뭐 3억에 40% 해봐야 뭐 한 5억짜리 집 밖에 못 삽니다. 그럼 5억이면 뭐 노원구나 어디 뭐 서울 외곽 쪽에 하나 사세요. 그리고 내 집 마련 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정권이 뭐 바뀌거나 뭐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준다. 대출을 옛날처럼 뭐 6억 7억도 해준다. 그러면 뭐 9억 10억짜리 집을 사면 되겠죠. 마포나 뭐 목동 이런데 가서 하나 사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7억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뭐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사시든지 아니면 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다른 걸 사든지 해서 내 대출을 다른 투자를 이용해서 감당하시면 됩니다. 7억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 잘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배워보시면은 내 집에서 나가는 대출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너무 쉽고요. 그냥 아무 상가나 가서 대출 최대로 받을 테니까 7억 투자하면 얼마 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내 집 대출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부자는 안되는데 그래도 꼭 내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해도 꼭 살고 싶다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지금 사세요. 그냥 지금 사시고 가격 오르든 말든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데 내 집에는 살고 싶고 부자는 아닌데 내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냥 지금 하나 사고 신경 끄고 사는 게 속 편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냥 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내 집을 못 산다는 거 그런 쪽팔림 아니면 인테리어를 못하는 거 그리고 이사 다녀야 되는 속상함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집에 살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자가 안됩니다. 이 세상에는 꽁짜가 없습니다. 부자 되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고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된 뒤에 그때 집을 사시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서울대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이 있다면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요.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맞벌이는 하기 싫고 애는 한 둘 낳고 싶은데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이 됐는데 꼭 이런 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집을 사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는 분들도 한번 찬찬히 고민을 해보세요. 꼭 내 집을 사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만 돈을 버는가 꼭 분양을 받아야지만 돈을 버는가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죠. 뭘로 벌든지 간에 빨리 부자가 되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느리게 부자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서울의 내 집 마련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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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